안녕 예수와 장난감 칫도들입니다 오늘은 숙령 예약 예약을 드릴게요 알죠? 오늘의 자유는 Good Sunday Happy Sunday 왜 Happy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Sunday morning Some women went to put burial spices on Jesus's body They knew a big stone was covering the tomb's entrance and wondered how they would move it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항류를 바르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말했어요 문이 잠겨요 어 문이 돌 못?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항류를 알려야돼 좋은 사람들 어? 여기 여기 돌로 돌로 막혀있지 않아요? 저기요 돌물도 문이 열렸다 수상한가요? 우렁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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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물도 문이 열렸다 우렁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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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이 노래 알아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인조래 알아요? 어? 롱칸광 롱칸광 앤젤쌤 아 근데 돌구너목는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구너목 안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절들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절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몸이 사라진 거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았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뛰어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이런 거네요? 여기 가운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문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야야죠? 이제 좀 무섭게 하지마. 그러게요. 야야죠? 이제 투구 썼고 칼도 하고 감옥 했고 투구 했고 투구 했고 아니야죠? 얘 그냥 맹숭공원 자세히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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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잠겨서 어떻게 될거야 얘도 기절했네 진짜 놀랬겠다 봐봐 재밌겠다 덤벨지 예수님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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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진짜 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이치 아이치 나를 만져보라고 말했어요 귀신은 만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그.. 만졌어요 근데 아 아 도마가 아니라 요다 같은데요 요다 요다 아이치 근데 요다 요다가 만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건 진실의 하느님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도마인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도마가 이건 진실의 하느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귀신은 먹을 수 없지만 나는 진짜 배고프다 라고 말했어요 요리포네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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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예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너네들은 너네들은 어 죽어도 다시 살거라고 말했어요 다음 페이지 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너무 어려운데 친구 보러 올게요 친구야 도와줘 도와줘 어떤 일인데 이거 뭐지 우리 맞춰야 돼 이 성경문제인데 오 예스같애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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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황수자진채의사 내가 줄래 맞습니다 오 스타받았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오 해피 썬데이 이하는 이야길이 이거 맞는데 어땠어요? 찔스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좋아요. 꾹꾹. 어쨌든 빠이빠이.